새벽 3시, 뒷산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소리 장득 겁먹은 동네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와, 거기엔 복슬복슬한 밤송이가 울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뒷산을 떠돌아다닌 어미들 개를 쏙 빼닮은 새끼 강아지였죠 그렇게 멍줍해서 이름은 타미 요 알밤이 5개월 후에 이런 대왕 알밤이 됐어요 너 언제 이렇게 컸어? 임보자는 밤이의 성장일기를 남겼어요 그 기록을 한번 볼까요? 집에 밤이를 데려왔어요 아, 꼬물꼬물 너무 귀엽죠? 병원에선 아주 건강하다네요 예방접종 씩씩하게 마치고 양배추 먹방 중 생애 첫 목욕을 한 밤이 신나서 뛰어다니고 놀자 하네요 밤이는 산책을 좋아해요 여기저기 냄새도 잘 맡고 쫑쫑쫑 귀엽게 뛰어다닌답니다 야, 밤이야 너 산책 매너 최고야 밤이는 인형을 제일 좋아해요 최애 문어 장난감 괴롭히는 밤이 귀엽다 밤이랑 산에 갔어요 오르막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렸는데 야, 밤이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빵 터졌어 강아지 운동장에 갔는데 아, 혼자 구석탱이에서 간식가방만 노리고 있네요 아, 근데 너 언제 이렇게 컸어? 이젠 강아지 누나보다 커져버린 밤이 분명 요만한 밤송이였는데 밤이는 요즘 꽃구경을 다니고 있어요 얼른 밤이에 좋은 가족이 나타나면 좋겠네요 요 밤송이 시절로부터 5개월 후 폭풍 성장한 지금의 밤이를 만나러 가봤는데요 어, 근데 처음 보는 제가 낯설었나 봐요 잠깐 경계했는데 그래도 금세 다가와줬어요 아, 너 짜장 묻힌 입으로 간식도 잘 받아먹는다 밤이는 먹는 걸 엄청 좋아하던데 사진 찍자고 간식으로 설득했거든요 아, 근데 침 뭐야 귀여워 마운틴 출신답게 등산로 산책도 잘 하더라고요 밤이야 같이 가 똑똑하고 얌전한 중형견을 기르고 싶으신 분 듬직한 반려견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? 애교 많은 우리 완반빵 밤이의 가족이 되고 싶은 분은 영상 설명을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귀엽고 감동적인 동물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